우리 모두의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코비드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콜링맨 호주한인의사회 코리안헬스 어시스트가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호주한인 의료 전문인들을 위한 첫째 날 세미나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둘째 날 세미나는 호주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코비드19 호주한인 심신건강 세미나입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코비드19, 테스트 양성 환자의 입원과 치료에 어려움, 코비드19 상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불안감, 자가 돌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0년 5월 12일까지 www.콜링맨.org.covid19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혹은 모바일폰에 무료 줌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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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